검사를 했는데 오른쪽이 많이 크게 나와있거든요. 뭐가 저기 터졌나 보다. 아픈가 보다.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. 어, 수술!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죠. 큰일에다 이제. 아픈 거 보고. 지금 왼쪽만 좀 오른쪽으로 아예 아예 감각이. 아이고. 난 눈물 날라 그래. 경복 씨가 수술할 줄 꿈매도 생각 못했네. 너무 아프. 아픈가 보다. 아, 세상에. 되게 무섭겠다. 어무신가 어무신가 많이 나네. 너무 무섭겠다.